공병호 TV의 공병호 최근에 저는 아주 인상적인 책을 한 번 읽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란 책입니다 인간 본성에 어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타인의 불순한 의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로버트 그린이라는 아주 탁월한 저술가의 책입니다 그는 이미 한국의 출판계에서도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그리고 유혹의 기술에 한 3부작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한 번 시간을 들여서 좀 두터운 책이기 때문에 한 번 도전해 볼 만큼 귀한 책입니다 로버트 그린은 본성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안에 낯선 이에 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면 내가 하는 일과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 더 많은 주도권을 질 수 있다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의 타인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정말 많은 방향에서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여러 힘의 지배를 받는데 그 힘은 의식보다 낮은 수준에서 활동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자지 우지한다는 거죠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데 있는 일들이 있죠 동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까닭없는 공격 그 다음 무리를 지어 소외시키기, 왕따 이런 것도 인간 본성을 훨씬 더 이해하면 설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인간 본성의 법칙이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는 기존의 심리학, 사회생물학, 철학 등의 연구결과를 총집대성해서 인간 본성의 이해를 시동한 그런 아주 대작이다는 점이 첫 번째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상하고 파괴적이고 베리벨 모습으로 다 가진 사람들을 해독하는 일종의 암호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 본성의 법칙에는 각 장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가장 중요한 본성의 하나씩이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보시고 아 이게 참 나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부터 뽑아서 읽어 보시게 되면 금세 책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잘 쓰여진 책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18개의 인간 본성의 법칙 가운데 14장은 동조의 법칙을 다룹니다 동종, 타인을 무작측 따라가는 겁니다 저자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우하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집단의 영향력에 저항하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도 주는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많죠 인간은 사회적 인격을 갖는 존재입니다 따라 집단 속에 활동할 때는 사람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무리에 들어가면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집단의 분위기에 감염되고 비이성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게 하고 됩니다 그 무리 속에서는 개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인격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 인격이 그냥 압도당하고 맙니다 해결책은 집단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각을 키울 수가 있으면 그러면 아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프리드링 니체의 이야기는 오늘 한국 사회에 주는 강력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책 속에 인간 본성의 법칙 속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개인에게는 광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집단과 파벌과 국민과 시대는 광기가 지배 안 된다 광기가 지배한다는 거죠 그 광기에 휩쓸려 가지고 울려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광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집단은 시대의 광기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시대의 광기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 밖의 일체계는 1장에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욱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배하는 인간 본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성과물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주변의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 1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극복하는 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밖의 2장은 자기 도치의 법칙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취한 사람들 많죠 자신에게 자리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3장은 역할놀이의 법칙 4장은 강박적 행동의 법칙 4장은 선망의 법칙 그리고 16장은 인간이 내면 속에 있는 공격성의 법칙 17장은 세대 근시안의 법칙 당장의 이익에만 눈길을 두는 것 마지막으로 죽음 부정의 법칙 자기는 죽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히 권력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이 책에서 첫 번째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더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사람들을 자신이 차분해지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피난하기보다도 세심하게 냉철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쓸데없이 다른 사람이 유발한 감정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 기복도 그만큼 적어지고 두 번째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잘 알고 나면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보내는 그런 신호를 능수능란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은 저런 의도를 갖고 있구나 저 양반은 저렇게 할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훨씬 더 잘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판단이 참 중요하죠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살다 보면은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독버숙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아주 자신에게 피해를 많이 남기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그런 자들을 만나도 대적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앞지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은 당신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정적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여섯 번째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은 타인에게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과 더 깊고 만족스러운 유대관계를 얻을 수가 있으면 그것은 자식들의 관계에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훨씬 더 성숙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당신의 잠재력이 달리 보일 거죠 자신은 지금까지 아 이것은 내가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인간 본성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훌륭한 강점이나 장점으로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차원자아에서 고차원자아로 도약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담고 있는 가치다야 자신을 잘 알고 특히 자신의 행동 안에 깊숙이 뿌리 잡고 있는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타인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성숙되고 성공적인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각 식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사실 사람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과 같은 그런 아주 저변에는 본성이란 큰 덩어리가 놓여 있지만 그것을 관심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본성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죠 그런데 이번에 선을 보인 인간 본성의 법칙 18가지는 여러분 자신의 행동과 말 그 저변에 깊게 깔려있는 인간 본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리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게 됩니다 주말에 여러분들이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학생이 한번 돼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인간 본성에 대한 독서가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공병호TV 공병호TV